오늘 요사주를 올려주셨네요. 조우가 없다고 이런 변이 생기나 내용인 적순 하여튼 삶이 좀 다이나믹합니다. 피부에도 문제가 생기고 결혼도 못하고 있다가 늦게 하고 또 나중에 젊어서 절에도 들어가고 하여튼 왜 그러는지 한번 살펴 봅시다. 몇 가지 구조를 살펴보면 먼저 보이죠 이거 자묘진. 자묘진 뭐라고 그랬어요? 생기가 상하죠. 생기가 상한다. 이게 뭐냐면 자식 얻기가 힘들다. 이런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 애무는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수가 묘목에서 진토로 흐르는 과정 이 과정에 생명수가 탁해지고 열이 오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진이다. 이런 여자가 경진이다. 여기에서 잘 많이 발현되는 어떤 공통점이 뭐냐면 일주가 경진이다. 이러면 이상하게 자식이 없어요. 자식을 낳기가 힘들더라. 그리고 당연히 아이들을 이뻐하겠죠. 만약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내가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형제 자매라도 자식이 없거나 미혼 그러니까 결혼을 못하는 안하는 못하거나 안하는 이렇게 되더라. 이런 얘기죠. 진토에는 근원적으로 탁이에요. 탁. 왜 탁이냐면 여기에 계수가 무게합으로 진중에 뭐가 있어요? 얼괴무가 있죠. 그죠? 얼괴무가 있는데 무게합으로 봄에 아지랑이가 피듯이 열이 올라요. 그러니까 탁해지는 겁니다. 숙이가 탁해지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거를 똥통이라고 표현도 하잖아요. 똥통. 그러니까 진토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숙이가 있어줘야 돼요. 숙이. 그래서 임진이론 간지들이 뭐하고 인연이 깊다. 종교, 명리, 철학 이런 개념 아니 저기 인연이 이런 게 많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었죠. 그죠? 그리고 또 여기 하나 더 있네. 진진이 있습니다. 이건 소위 말하는 우리가 자형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아니라 이 속에 열기가 계속 탁하고 첫 번째는 열기 때문에 탁해지고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진사로 넘어가야 되는데 나방이 나비로 바뀌지 못하는 그래서 잘못하면 진사에서도 수레처럼 사망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보다 결론적으로는 생사를 넘나들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레하고 진사에서는 생각 외로 종교, 명리, 철학과 인연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피부가 비닐이 막 떨어지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게 자수가 이런 개수나 자수가 임수가 이렇게 쏙 들어와가지고 여기에서 피가 안 도는 거에요. 쉽게 말하면 피가 돌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탁해지고 열기가 오르는 거죠. 열기. 쉽게 말하면 피가 돌지 않으면서 열기가 오르는 거죠. 이거를 뭐 이제 피부병이죠. 피부병인데 이게 고혈압, 피부병이 아니라면 고혈압, 당뇨 이런 걸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잡한 증상을 피부병으로 올지 고혈압으로 올지 당뇨로 올지 접신으로 올지 찾아내기가 너무도 힘들죠. 그리고 또 특징은 뭐냐면 여기 신유경신에서 절에서 살았댑니다. 절 물론 이게 참 그죠. 운이 흘러가는 게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여기 갑자는 갑자는 새로운 인생이죠. 새로운 인생 새로운 출발 그럼 갑자에서 여기에 뭔가 좀 쓸만한 게 있어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뭔가 업그레이드된 걸로 나와야지. 예를 들어서 병이라든지 뭐 경이라든지 그렇잖아. 그런데 또 임이야. 그럼 갑에서 임으로 또 시간이 역류 이런 개념이 되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자월이니까 병화가 있어줘야 좀 좋죠. 그런데 정반대로 자월에 원하는 시공간에서 원하는 병화는 오지 않고 개의 임술 계속 무슨 윤회하는 글자들만 오고 있어요. 그죠. 거기다 또 갑자까지 왔네. 그러니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는데 스스로 느끼기에는 아이고 그냥 새롭게 버리고 출발해 볼까? 아니면 이런 식으로 종교를 찾아 들어갈까?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이때의 저승사자를 이분은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해묘이죠. 그죠. 해묘이 삼합에서 신유수른보다 겁제천, 저승사자로 윤회의 시간이다. 윤회의 시공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종교를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혀 기존과는 전혀 다른 공간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절, 감옥 잘못하면 사망이죠. 그죠. 해외 뭐 갑자기 공직하다가 술집 뽀위 이런 식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는 전혀 다른 시공간으로 공간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의 새로운 출발을 이분은 저승사자 때문에 뭘로 썼다? 저승사자 때문에 절에서 20년을 살았다. 그래도 나름대로 심하게 쓰지 않은 이유는 전체적으로 그래도 살리려는 의지가 강하잖아요. 갑갑 뭐 묘 뭐 수생목 뭐 이런 그 수기로 목을 키우려는 욕망이 강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에 들어오니까 이제 이런 묘 목이 잘리고 뭐 진유로 을목이 상하고 이런 단점은 피하기 힘들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갑자올이기 때문에 이 신유와 경신이 나쁠 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절에서 살았던 이유는 저승사자 때문이고 두번째는 이 구조 자체에서 이 구조 자체에서 이거를 활용하기에 부족했죠. 예를 들어서 병화일간이었다. 이러면 이걸 다 받아먹는데 이민간이니까 그거를 못 받아먹는 거야. 나쁘다고 할 수도 없는 그 운을 그냥 절에서 생뚱맞은 곳에서 들어가서 활용했던 거는 다양한 이유죠. 지금 진진도 있고 자매진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구조에 따라서 구조에 따라서 특히나 사주 전체 구조에 따라서 어떤 글자들의 길 흉이 사정없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다고 무조건 나쁘다. 절에 들어가서 나쁘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그 시기에 원하는 갑자와 그 시기에 주어진 저승사자의 에너지를 그냥 그대로 절에서 활용했다. 근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이분은 이분은 그분의 속성 속성 때문에 속성 때문에 결혼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일종의 스님 같은 구조죠. 자묘진 그리고 자식 얻기도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절에서 젊어서 이런 시절에 그냥 미리 들어가서 20년을 살아서 그런가 그래도 하늘에서 자식을 하나 주었네요. 이제 뭐 뭐죠 재혼 아니 자식 달린 부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선한게 살아서 자식을 하나 주었는지 모르죠. 하여튼 뭐 이 사주에서 기억할 점은 꽤 많죠. 그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순서가 차라리 갑자 개묘 뭐 임진 뭐 이것도 좋은 모양은 아닌데 차라리 이런 식으로라도 흘러면 괜찮은데 이것도 여러가지 뒤죽박죽이 되어버리죠. 좌에서 묘로 묘에서 진으로 진 진으로 여기 갑을 사람은 또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갑진이냐 답답해 이게 흐름이 답답해져 버리죠. 피부병의 문제 기타 등등 뭐 꽤 배울 점은 있지만 뭐 나름대로 그래도 그래도 저기 그 저기 착하게 사시니까 주위에서 이렇게 많이 좋아하고 그러나 보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